감사합니다. 기소디에 제 이름이 쓰여있죠? 네, 알았어요. 네, 동작 보시면 되고 수업하시다가 뭐 건의하거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제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 다 들으셨죠? 한 달에 3번 이상 무당 교차를 하면 제격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미리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추석부에다가 조퇴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씁니다. 안 잘리시게 하더라도 그래서 사무실에 자꾸 우리 저번에 언제 올라왔던 수치사님이 물어봐요. 그거는 별석이 별로 없어요. 라고 이렇게 따구치는 법인데 안 걸리도록 잘하셔야 됩니다. 가끔 강첩이 있어가지고 몰래 이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딸리면 되니까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파벳 A에 대한 거 했었지요. 알파벳 A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항상 영어 철자는 위에서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는 꼬깔 문자 모양처럼 위에서 밑으로 1번 또 꼭대기 위에 오른쪽으로 2번 가운데 옆으로 더 주는 거 이게 3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문자고요. 소문자는 편하게 쓰시려면 그냥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완두코 문양처럼 또 문양해 주시고 여기다가 입술의 약살을 이렇게 해주시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이제 A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 껐어요, 저거. 아니, 저거요. 껐어요. 껐다고요. 이거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더워서 이거 이 운전을 정지시켰어요. 여기다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갑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벗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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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A번은 A번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왼쪽으로 쭉 써주는 거가 몇 번이요?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 제일 위에서 오른쪽으로 꼬깔모자 모양으로 옆으로 쭉 거주시는 거 이게 2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운데 중간에서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주시는 게 3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편안하게 완두콩 모양으로 원 그려주시고 이렇게 1번 그리고 그리고 위나 중간 정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꼬깔아지도록 거주시면 2번 해주시면 A 글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영어는 대문자고 소문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말도 대문자고 소문자 있을까요? 없죠. 우리나라말도 대문자고 소문자가 없죠. 영어는 대문자고 소문자가 있는데 대문자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어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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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장을 시작할 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줍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좀 일어나서 그래요. 대문자로 안 써주면 이게 문장을 처음 시작하는 거다라는 걸 지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유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명사 세상에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를 써줍니다. 대문자, 소문자를 왜 따로 배우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초급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4시간 하나씩 하나씩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서 여기 A 하셨죠? A A하고 이 책에다가 여기 좀 크게 꽃처럼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순서가 다 나와 있어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그쵸? 네. 그리고 A자를 쓰는 종이를 이거는 좀 포인트가 더 깔끔하게 돼 있죠? 이거 우리 책에다가 쓰시게 좀 부족하면 여기다가 다시 쓰셔서 볼 때마다 철철하게 나갈 거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오는 장까지 A를 계속 써보시고 대문자, 소문자 또 오늘 B에 들어갔던데 B도 이렇게 나눠드리면 써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벳에서 완벽하니까 쓰시는 분들 이거 대개하실 필요 없고요? 네. 이것도 일단 넘겨줘 볼게요. 뒤로 다시 넘겨줘 볼게요. 그거 지금 쓰실 거는 아니고요. 투명사에 나눠드렸죠? 거기다가 넣어놓으셨다가 일반 우리 영어공책은 그 A, B, C, D, R, F, E, C가 된 건 없잖아요. 따라하시기가 좀 어려워서 편하게 따라하시기 위해서 나눠드린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겨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잠깐 보세요. 지난 시간에 그 혼도같이 못하신 분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나는 영어를 뭐 하나도 몰라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모르는 건 아니시라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A라는 철자와 관련돼서는 아프라트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아메리카 차이나 타원 하면서 아메리카도 하셨기겠죠? 또 A를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한 번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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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미 우리 아미 여러분들 그 정수균과 암웨이 있잖아요. 암웨이 거기에 나오는 암 그게 팔이에요. 팔 그래서 아미 그러면 팔이 많은 거라서 빈대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프리카도 A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멘 그때도 A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A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와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아메리카 차이나 타운 잠깐 노래도 들으셨고 남자 배우 신성일 어멩란시 나오는 기사도 잠깐 보셨습니다. 그러셨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A B로 들어갑니다. B 일단 제가 칠판 여기다가 B를 어떻게 쓰는지 그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B에 들어가기 전에 원어민 발음 한번 따라해보실게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B 우리가 A, B, C, D, E, F 이거 많이 하셨죠? 그래서 B라고 읽는 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건데 실제 B는 B라는 발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조금 이따 우리가 하겠지만 뜻밖의 소녀를 뭐라고 그럽니까? 주샹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가 예로어 기억을 하면 이거 보이 이렇게 하잖아요? 보이 근데 영어에 B는 원래는 그냥 우리나라에 B 발음이 안 나요. 오리지널 영어 발음 그래서 보이가 아니고 보이 그냥 보이 그러면 안 되고 의 보이 을 안 하시면 다 의 보이 의가 너무 세게 들리면 안 되죠? 의 보이 그러면 발음이 약간 신의 경우로 오는 것 같은 느낌 의가 너무 세게 들리면 무슨 신이에요? 정신 의가 확 들리면 안 되고 을 을 다른 언어는 할 때 들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이 그냥 을 표현한다라는 개념이 없이 비 발음을 하면 원어민 느낌이 안 나요. 애기 뭐라고 하죠? 애기 베이비 네. 이것도 베이비라 그러잖아요. 원래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베이비 약간 느끼하게 베이비 베이비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베이비 아시겠죠? 비 발음은 앞에 을 집어넣으면서 발음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 일단 드리고요. 자, 비 원어민이 발음할 땐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비 비 비 잘 따라해보세요. 한 번 더 비 자, 그 다음 이제 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철자 영어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시고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 절반 정도까지 볼록하게 배를 중간까지 그려주시는 게 2번 예 그리고 또 중간부터 아래쪽 볼록 배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이게 3번 이렇게 쓰시면 알파벳 B가 됩니다. B 그 소문자는 대문자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 나눠드린 책에 나와있는 칼에 맞춰서 쓰시면 아, 그 크기대로 쓰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문자를 쓰실 때는 다시 왼쪽 다시 왼쪽 위에서 밑으로 기둥 세워주시고 요거는 위쪽 볼록이는 없어요. 아래쪽 배 이렇게 볼록을 거주시는 거지. 위에서 밑으로 쭉 해주시는 거 1번 1번 그 다음에 중간에 오른쪽으로 쭉 볼록배 만들어 주시는 거 2번 이렇게 하시면 알파벳 B가 됩니다. 알파벳 B도 이것 좀 감아서 써보세요. 네, 적당한 게 좀 나누세요. 이미 알파벳 정도는 다 익히신 분들은 일부러 부디 쓰시고 연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쓸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읽기 위해서 써보는 거지 영어 쓰실 일이 이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잠깐 여기 보세요. 알파벳을 느끼셔야 될 분들은 우리가 제가 학기 때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나눠주세요. 알파벳 다 받으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알파벳 A부터 Z까지 해서 사람 몸의 모양이나 뭔가 기억하기 쉬운 거를 연계시켜서 그렇게 철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그리고 소급반은 끝날 때까지 거의 매번 알파벳 노래를 한 번씩은 들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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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여기 등록하셨다고 하신 분 중에 다섯 분이 하셔서 오늘 제가 23장을 만들어 왔는데도 좀 부족하네요. 네. 같이 한번 쭉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셔도 되고 제가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보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꼬깔모자 A 꼬깔모자 A 꼬깔모자 A 볼록볼록 B 꼬브라진 C 반달 모양 D 키으신의 E 북기빛 F 치와 기억 만나지 차다리 H 갯뼈다귀 I 갈고리 J 일과 구매랑 K 니은이네 L 찬 두개 M 번개처럼 N 동그라미 O 차렷경례 P 동그랑 땡큐 몇발자 R 꼬브랑 1S 티셔츠 T 얼굴이네 U 승리의 V 엉덩이 W 아니다 X 하늘향의 두팔 벌려 Y 지그재그 G 이게 대문자고요. 소문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칙칙폭폭 A 칙칙폭폭 A 파나볼록 B 파나볼록 B 보브라진 C 보브라진 C D와 반대 D 뒷바퀴 E 지팡이 F 스카프 메고 G 그게 이제 철자를 다 아시는 분들은 별거 아닌데 알파벳을 처음 익히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F가 어떻게 생긴 게 F더라 F킬러만 아는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복반은 철저하게 초복반 분들 위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다리 H 내리고 점 I 갈고리 점 J 일과 부메랑 K 숫자 1 L 동굴 2개 M 동굴 2개 M 동굴 1개 N 도넛 O 철흑경례 P T와 반대 Q 뒷줄기 R 꼬브라한길 S 더하기 T 얼굴인의 U 승리의 V 엉덩이 W A W 아니다 X 두 손 들고 춤을 춰요 Y 지그재그 G 자 근데 지난 시간 월요일날 이후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저의 수업한 거를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 분 보셨어요? 네 유튜브 아직 구독도 안 들으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유튜브는 지금 나눠드린 거 여기 페이지 위에 보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죠? 핸드폰으로 딱 스캔하시면 제 유튜브가 바로 떠요. 그러면 구독을 누르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프로판으로 제가 오후에 올리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동영상이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걸 눌러 누르시면 우리 투급반 여기 중급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시면 오늘 수업하신 내용들 다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좋은 게 빨리 빨리 밖으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배우시면 유튜브는 동영상으로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 스캔하는 걸 잘 못 배우신 분들도 빨리 배우세요. 누구한테 그냥 얘기하셔가지고 작년에 제가 남펴드리고 그랬는데 직장이 너무 흔들려서 그리고 지금 드린 거 뒷장을 보시면 뒷장에 뒷장에 볼 수 있는 여기서 여러 가지 그 QR코드가 있지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굳이 안 들어가셔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대문자송 조금 아까 소리를 내서 읽어봤잖아요. 이걸 노래로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처음부터 따라 하시기 어려우니까 이 노래는 아마 거의 매번 하루에 한 번씩은 들러들게 오시면 나중에 끝날 때 되면 거의 단지 철자가 눈에 아른거리고 소리로 다 익혀 있어서 편함이 이제 자기 걸로 만드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따라 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따라 하시기 어려우니까 그냥 오물오물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만 따라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 따라 하시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첫날 첫날을 둘을 지켜가지고 오신 분들 이렇게 환영한다고 마술이라 지금 했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걸로 오신 분들 환영해야 되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인사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갔어요? 지팡이에 있다가 갑자기 꽃이 나와가지고 자 즐겁게 매번 올 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 수업 준비할 때 아 다음 시간에 뭘 보여줬지 약간 스트레스예요. 옛날에 마술 부조사 인공 자격증을 땄고 인간 자격증을 다 줍니다. 돈 내고 열심히 배워본다시고요. 시험을 굉장히 쉽고 한 100가지는 제가 배웠는데 그 분년에도 한 100가지 배워서 이것저것 시간 될 때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끝나기 전에 또 한 두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몸으로 잘 따라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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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 원래 볼 포인트 펜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볼이 뭐예요. 그런데 공은 처음에 볼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 등장했을 때는 볼은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붕근 것. 붕근 것이 볼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아 여기 남자가 둘 밖에 없네. 남자들이 두 개씩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네. 볼 알맹이를 볼이라고 합니다. 볼. 여러분 고급 영어 지금 들으신 거예요. 볼을 볼이라고 합니다. 둥근 거. 둥근 거. 둥근 게 이제 포인트. 쪼쪼한 펜이다. 해서 이제 볼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볼 포인트에서 포인트가 짱인 거죠. 포인트는 점이죠. 네. 끝장두쪼한 펜. 볼 포인트 펜인데 그냥 볼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박스. 박스. 또 B로 시작하는 거. B. 버스가 또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B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우리나라 가요에 뭐가 있나 보니까 슈샨보이 할 때 보이가 있었지 그렇죠. 네. 구두 닦기. 소년에 대한 슈샨보이가 있었죠. U. 조이한 보이 들어보신 지 오래되셨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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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으려고 나오신 건 아니니까. 자, B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또 우리 운동 경기 뭐 있습니까? 버터플라이, 나비처럼 수영하는 거. 야구 아시죠? 야구. 네, 레이스볼. 그래서 우리 B와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프리트폰을 나눠주세요. 지금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요. 조금 아까 C3보의 그 노래에 또 현조폰 가사, 슈아트, 12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아,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미국 야구 선수 누가 있지? 옛날에? 한국에도 왔던 사람? 이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 왕, 황크 에런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숨어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에런은 야구 실력도 좋았지만, 실력 이상의 인성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1974년 4월 9일, 흑인본를 빼더니, 백인트 초스 베이브로스의 통산 홈런 기록을 넘어서는 715번째 홈런을 수화 올리며, 레이저리 역사를 상승하는 순간입니다. 1954년 대비해, 1976년 근태까지 22년 동안 타율, 스마일, 5위를 기록한 에런은 4.6대 1위, 홈런 2위에 이루고 있습니다. 에런의 홈런 기록을 넘어선 유일한 선수 베리곤즈는 그가 있었기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매번 철자에 관련된 단어, 그 단어와 관련된 노래나 이런 기사 같은 것들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여러분들 책 다 받으셨죠? 네. Let's Start라고 되어 있는 책 받으신 거 한번 잠깐 펴보세요. 저희가 그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회화 같은 것들 쭉 익혀 나가려고 합니다. 32쪽 펴보세요. 여러분 이 책 앞쪽에 보시면 이 책 앞쪽에도 알파벳들 이렇게 쭉 나와있고요. 대문단 부분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나와있고 알파벳 쓰는 거 나와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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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탭도 다 이게.. QR코드가 있죠? 네. QR코드 치시면 그 페이지에 나와있는 걸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너도 하는 거를 저희도 하는 대로 하는데 앞전기나 뒷전기나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휴발폰을 치시면 하시고 싶으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파벳 쓰는 것도 여기다가도 다 쓴 다음에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32페이지에 들어가셔서 32페이지 들어가셔서 영어 단어가 나와있지요? 한 번 단어 따라 읽어 보실래요? 거기 제빵사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베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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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제빵사 그 다음 따라 하십니다. 파머 파머 뜻은? 농부 카펜터 카펜터 목수 드라이버 드라이버 뜻은? 캐시어 캐시어 뜻은? 예. 파이어 파이러 파이어 파이러 뜻은? 예. 쿡 쿡 뜻은? 요리사 옆구리 쿡쿡 찔르면서 요리하는 거죠? 싱어 싱어 가수 덴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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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예. 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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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교사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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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하우스 와이프 하우스 와이프 하우스 와이프 뜻은? 자 요런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 왜 배울까요? 외국 사람 만났을 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자기 직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죠 다음 시간에는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방법에 대한 걸 공부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시고요 우와 여기 있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요 배터리 키는 걸 자 여기 이제 보면 원어민 발음으로 조금 아까 우리 읽었던 거 딱히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32페이지에 보시니까 또 여기 QR코드 있죠? 그럼 이 단어를 읽으려면 이 QR코드를 키시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계속 나오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프린트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되고 이 책이 나오는 것도 활용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원래 제 책으로만 해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좀 선택권을 많이 드리고 선택권을 많이 드리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건데 골치가 좀 아파야지 그 장수에 동이 된다고 해가지고 교수님 네 37페이지요 네 둘 그렇게 하면 줄 네 연결할게요 네 뭘 37페이지까지 가져가고 싶어요 두 눈에 새로 간염된 거 줄고 끼고요 나중에 같이 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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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발음이니까 원어민 발음에 똑같게 따라하려고 하셔야 돼요 베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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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tor doctor farmer farmer driver driver firefighter firefighter singer singer teacher teacher housewife housewife 이게 너무 많네요 수업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마음을 하나 더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빼면 아래 뭐가 있군요 빨간 공이 있죠 네 그리고 공을 만져보세요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손을 대고 확인을 해보세요 딱딱한가 여기다 책상에 두퉁겨서 괜찮아요 튕겨보세요 튕겨보세요 그냥 공입니다 보셨죠 빨간 공 빨간 공을 다시 여기다 고정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닫아요 이렇게 닫고 하나 둘 셋 하면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그럼 좀iern Chapel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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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